니나 드레스 for all ladies 레이나 관련 최근 모드 중에 가장 좋았던 것 두 개만 소개해봅니다 우선 니나의 예쁜 드레스를 레이나 뿐만 아니라 모든 캐릭터에게 줄 수 있는데 자매 품으로 치마를 줄이는 버전도 함께 쓰면 매우 좋고 보이는 것처럼 모드 적용하고 저 코드 입으면 됩니다 셀권은 의상도 한정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슬롯이 겹치지 않는 모드를 적용하는 게 좋겠죠 아마 영상처럼 모드 설치 후 레퍼리 셔츠를 입어주면 됩니다 이 모드도 다른 여캐도 다 입을 수 있어서 매우 좋고 그럼 행복 철권 되시길 시청해줘서 고맙습니다 끝